인천시가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정거장 건설 연말 착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4일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인정 열람 공고를 고시하고 서구 청라동 6-141원에 추가정거장 설치를 위한 출입구 2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은 성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를 거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총길이 10.77km의 노선입니다. 기존 정거장 7개는 이미 2022년 2월 착공에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005-1역은 청라오교 하부 커넬웨이 글린공원 내 005역과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사이에 들어섭니다. 청라 스타필드 예정지 인근입니다. 인천시 도시철도본부는 현재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를 공구 6개로 나눠 각 공구별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사 중 청라 스타필드 추가역 신설 제안이 신세계로부터 제기됐고, 인천시는 지난 2022년 청라 스타필드 추가역 신설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이를 완료하고 추가역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라 연장선 개통 시기를 맞추기 위해 005-1역은 서울 7호선 청라 개통 후인 2029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 착공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005-1역 우선시공분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이번 열람 공고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착공 전 사업계획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고시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설치로 인해 전체 사업 면적이 늘고, 면적에 개인 소유 토지가 포함되기에 이를 먼저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